야, 야, 뭐야, 야, 너, 너 뭐야, 오빠 풍나는 집에, 왜, 야, 너, 뭐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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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야, 오지마, 너, 너 설마 지금, 빨리 와, 야, 내 집에서 내가 왜 나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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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왜 화장실마다 비번이 있니. 그러게, 그 과민한 내장을 가지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. 야, 어어, 야, 야, 너, 너 여기가 어디라고 들으노. 아, 이게 진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오밤중에 술 먹고 남자 집에 와서. 이 험한 세상에 내가 너까지 무서워해야 되겠니. 아, 뭐, 나는 아니지만. 야, 너 이제 볼일 담았으면 얼른 집에 가, 어, 가, 가. 성가 화장실 비번이나 알려줘. 다음번엔 이 인권유린에 불상사를 피해야겠어. 야, 세입자들만 쓰는 데인데 불특정 다수한테 알려줄 수가 없지. 너 자꾸 이럴래? 이유나 좀 알자. 나 이렇게 못내 쫓아서 안달인 이유. 아니, 말했잖아, 망할 게 뻔하다고. 그리고 너 여기 들어오면 나도 귀찮아질 게 뻔하고. 그딴 말 말고 진심을 말해보라고. 너 내가 그렇게 싫어? 야, 내가 너를 왜 싫어해? 왜? 그럼 말해봐. 나 내쫓으려는 이유. 그렇게 좋아하던 일 갑자기 다 그만두고 이러고 사는 이유. 오늘은 그 속 얘기나 좀 들어보자. 뭐해? 진실게임. 진실게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. 얼른 나가! 아, 싫어! 아, 싫어! 아, 싫어! 아, 싫어! 아, 싫어! 좀, 싫어! 좀, 좀, 좀! 술 먹고 좀, 좀! 너? 너 이거 폭행죄야? 그럼 너 죽어침이 왜 퇴거부름죄냐? 네, 또 za. 감사합니다.